사인하인 포수 애연수 선추 쇼꼬치 김동력 포수 대박! 아니, 던져서 내보냈어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늘어나고 진다 소쿠치 석쿠치 안녕하십니까 선수 여러분, 석쿠치의 애연구시오 석쿠치입니다 우리 파타 형님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가 오늘 좀 어색해요 왜냐면 야구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오늘 처음입니다 왜냐면 바로 저희 쿠토키 유니폼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쿠토팀 이제 석쿠치님 제안을 듣고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야구를 좀 즐겁게 재미나게 하고 싶다 그냥 내가 원래 초등학교때 야구하듯이 그냥 우리 설레잖아요 어제 설레더라도 나오는 거 아, 진짜요? 또 잠 못 잤어요? 네? 아니요, 잠을 잘 잤어요 네, 네, 네 막걸리 한 잔 정도 잤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블록킹 대결을 할 건데 저희가 뭐 간단하게 룰은 이 앞에다 어느 정도 원을 좀 이렇게 그려놓고 그 알죠? 블록킹하면 그 앞에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앞에 떨어뜨릴 것이냐 그러고 나서 저희에게 블록킹에 대한 간단한 팁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블록킹 되게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고! 호흡을 내뱉어주시는 게 그 다음에는 이제 잡고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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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로 괜찮아요 고! 약소 야 km 이걸 이렇게 안쪽에다 차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이렇게 차시면 안 돼요 바깥 쪽 더 오성이 더 잘 돼요 아아 Q. 밤라인? 호수? 다음에 외환수 서출? 혁꼬치 그 다음에 중동력! 호수? 혁꼬치? 가리뽕 저희 아이치새로 민구인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할건데요 제가 15개의 공을 가지고 시작할건데 8개의 야구공과 다양한 공의 7개 가지고 15개를 해서 앞에서 던져줄거에요 그래서 앞에 오시는 이 콘 안으로 누가 가장 많이 넣었나 그걸로 대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30초 10개의 컨투 계속 실패 6개의 공을 6개의 공을 3개의 공을 4개의 공을 4개의 공을 3개의 공이 6개의 공을 4개의 공을 3개의 공을 되셨습니까? 자, 가리뽕! 갑니다. 뭐야? 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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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닌데? 네! 갑니다. 페이크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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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천네! 아! 아니 아니! 백핀세를 못한 거 아니야? 아! 네 개! 네 개! 아! 네 개! 네 개! 네 개! 아! 아! 싸느라도 가슴에 비수가 들어가고 잊은데 아 너무 멋있어. 아 너무 멋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있어? 아 이거 있어? 머리 한 분 만에 나는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이 친 것 같은데 제가 두 개 두 개 하나 둘 셋 나왔어 두 개 아니 던져서 내보냈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까 본인이 그룹으로 공 차려던 데요 아 제가?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습관적으로 원래 치워야 돼 왜 치워야 돼? 야구 공을 야구 공으로 열 번씩만 보여 저부터 해서 이렇게 야 장난다 이거 어떻게 잘 가죠 왜 자꾸 던지는 게 아 어떻게 해야 돼 글로벌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입니다 아 아 여섯 개 합이 6개에 들어와.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시작하겠습니다. 왼발을 봤으면 한공! 저랑 왼발이 두 쪽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마찬가지, 왼발이.. 바운드를 보고 티어 없는 바운드 생각하고 없는 바운드 짧다. 마지막 투전자. 그래도 좀 시합되어. 오케이. 짧다. 짧아. 이런 거 짧아. 이런 거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투전자. 안 돼! 대박! 있는지 없는지. 야, 왜 이렇게? 희전했으면 안 됐어. 됐고. 여기. 안 돼! 안 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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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네. 잘하시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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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호흡을 내뱉어주면서 공을 최대한 흡수를 시켜주는 거예요. 공의 힘을. 최대한 내가 몸에 가까이 떨어뜨려야 되겠는데 순간적으로 내 공이 딱! 내 가슴에 공이 맞을 때 호흡을 내뱉어주면서 좀 공을 느리게 이제 받아주는 거. 세 번째로는 이 상태에서 내려갈 때 내려갈 때 양발이 같이 따닥 이렇게 되자. 바로. 응. 그렇지? 양쪽. 공이 앞에 많이 낀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프로핑은 앞으로. 만약에 좀 긴 마운드가 오면 긴 마운드가 오면 내가 다리가 막 뒤로 빠지고. 그리고 이제 오у!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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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쓰러지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밑으로 빠지고 보통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가라라한 사이로 빠지는 게 굉장히 빠른 슬라이더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갈 시간이 없어요. 그냥 가는 순간에 바로 쓰러져. 압수! 네, 여러분 방금 즐겁게 블록킹 대결을 했습니다. 진짜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맞죠? 어땠어요, 우리? 15개 봤는데 너무 힘차서 나머지 한 10개는 그냥 무릎만 끓는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실제 선수 여러분들 블록킹 연속 몇 개씩 하는 거죠, 진짜? 저희 뭐 음식 한 번에 그것도 보랏박스로 한 번 갖고 이거 한 번 가하나 보네. 오늘 또 간단하게 우리 또 빤다 형 씨의 야구 유튜브 게이처럼 부르시면 바로 오는 거죠. 저희가 안양 어민 베이스입니다. 네, 안양 어민 베이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개구독킹 이렇게 모여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여러분 많이 응원해주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재밌게 야구를 보고 있어서 요즘 날씨가 추워서 야구하고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공부에서는 윈터 리그로 지금 한국에 딜롱포리아가 지금 가서 열심히 지금 암을 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윈터 리그로 뛰는 선수들 중에 또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또 유능한 선수들이 모여서 국제 경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바로 EU 플러스 프라구 어플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 EU 플러스 프라구 어플만 있으면 더 올해도 야구를 볼 수 있습니다. 딜롱포리아! 화이팅! 대한민국 야구 화이팅! 이승 bass Flood 참고하시고 안녕하십쇼! 찾아냔